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화석이 발견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의 한 도로 확장 공사 현장. 커다란 바위에 길이 3cm 발자국이 일정한 방향으로 새겨졌습니다. 1억 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 것으로 추정되는 원시개구리 발자국 화석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백악기 개구리 화석은 모두 100여 개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며 보존 상태도 양호합니다. 개구리 발자국뿐만 아니라 익룡과 공룡, 이족 보행 악어 등 백악기 척추 동물의 화석 11개 종류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확인된 개수만 모두 300여 개. 400제곱미터 규모의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지역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발자국들이 지층들 밑으로 계속 연장되어서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화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소는 현장에서 보존되는 것이 가장 좋은... 하지만 문화재청은 이전 보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드러난 화석들을 떼어내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연구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학술 가치는 높지만 보존 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좁고 지층이 부서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장에서 보존할 때는 조속한 훼손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 보존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 문화재청은 도로공사가 중단되는 기간인 내년 5월까지 관련 절차를 마친 뒤 진주시와 협의해 화석을 진주 익룡발자국 전시관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이 오늘 진주 대평리 유적지에서 청동기 시대 웅집 재현 실험 성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2500년 전 진주 남강유역에 축조된 주거지를 다시 복원하는 실험이 시연됐으며, 모든 과정에서 청동기 시대 도구와 방법이 적용됐습니다. 진주 사투리 사전 이세본이 출판됐습니다. 진주시는 지난해 출판한 사전에 QR코드를 추가하고 음성 파일과 전자책을 함께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주 사투리 사전은 천 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진주 지역 방언을 기록물 자료로 정리한 책입니다. 사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전담팀은 경찰과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8명으로 구성되며, 전세사기 혐의자 고발과 수사, 피해자 구제 등을 지원합니다. 사천 지역은 최근 집값 하락에 따라 전세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